안녕하세요. 꽃다이기입니다. 색깔 베란다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. 요 며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내놨다가 어제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. 하루 종일 오고 오늘 새벽까지 와서 또 부랴부랴 그저께 어제 비 내리기 전날 또 이렇게 다 베란다로 다 들여놨었어요. 별 비를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다 들여놨고요.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엊그제까지 밖에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그 약제 방제를 했어요. 약을 좀 쳐줬는데 약을 이렇게 먹고 그 친환경 스프레이 통으로 된 약 있잖아요. 그거를 4통을 뿌렸어요. 저희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약을 주느라고 이렇게 다 여기 베란다 뿐만 아니라 안방 쪽에 샤시, 창틀에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앉아있어요. 그 아이들 모두 약을 치는데 그 스프레이 통으로 4통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살균, 벌레균, 살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.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저는 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다른 아이들은 너무 예쁘게 지금 약을 먹고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아이, 이 앞에 이 아이 이 아이는 가만히 보면 입장이 이렇게 라인으로 거뭇거뭇 라인이 만들어졌죠. 약을 이 위에 도포를 해서 그런 걸까요? 이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. 이 아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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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두, 이 아이만 조금 그나마 여기 입장 하나만 거뭇하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런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. 다른 이 아이 말고 다른 이 아이들도 위에서 뿌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이렇게 같이 주고 그랬었거든요. 똑같은 상황인데 유난히 이 아이만 이렇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. 이게 약흔이겠죠. 흔적일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. 아니,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어, 이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면서 이름표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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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 아이 이름을 지금 도저히 생각을 해낼래 해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. 국민다육이 중에서 이 아이도 굉장히 제가 이쁘게 잘 키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약을 먹이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. 이런 게 이제 약흔이겠죠. 흔적이야 좀 세월 지나면은 세월이 오래 갈 것 같긴 해요. 세월 지나면은 뭐 없어진다지만 크게 뭐 무슨 이상의 병이 뭐 다시 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무슨 병이 생기지 않았길 바랄 뿐이에요.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하네요. 제가 아,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근데 약흔이라기에는 이 아이들 입장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. 너무 셌을까요, 약이? 이게 친환경 약이라 그렇게 세진 않을 텐데 아, 이 아이만 그러네요. 참 속상하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. 입장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. 사이사이 비어있죠.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. 약을 먹고 난 후에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워보자고 약을 뿌렸는데 이런 또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. 아, 참 희한해요. 아휴, 하지만 이런 아이들 너무 예쁘죠. 아우, 빛감 너무 예쁩니다. 이 맛에 이제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. 자, 너무 예쁩니다. 저 멀로도 색감 유지해주고 있고요. 너무 예쁘죠. 고 대리, 고 대리 집도 이렇게 있고 음, 여기다 밖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 고 대리 집은 임시방편으로 올라온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우리 고 대리는 거실에 있는 캣타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우쿠, 위에 한번 볼까요? 위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? 이 아이들도 같은 날 다 같이 약을 뿌려줬고 이런 입장에도 뿌렸고 뿌리 쪽으로도 약을 이렇게 다 뿌려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. 아우, 얘네 진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. 다들 건강하게 별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까 그 아이만 그렇게 흔적이 남네요. 아, 이쁩니다. 이렇게 저희 거실에 있는 아이들 거실이 아니죠? 베란다 한쪽에 거실 베란다 쪽에 있는 아이들 마디바 아우, 우리 알로에가 얘도 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부러지기도 했고 부러지기도 했고 이렇게 또 오늘도 인사드렸습니다.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, 여러분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